얘들아 선택지 앞에 지금 뭐가 있니? to가 있지 그럼 이건 to 부정사를 쓸래 출제의도 to 부정사를 쓸래 아니면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to? 전치사 to를 쓸래 그럼 이것도 어휘력이야 전치사 to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어휘력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from 체크하면 느낌 오니? from a to b 뜻이 뭔데? a에서 b 까지에요 뜻이 뭐라고? a에서 b 까지 그럼 이때 to는 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야 방법없어 이건 그냥 어휘력입니다 그럼 이때 to는 그냥 a에서 b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전치사 to니까 정돈 뭐가 되는 거야? having이 되는 거지 정리 바로 됐지? 정리 바로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알아두시면 돼요 전치사 to는 나왔을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씩 알아두자 이건 어법의 영역이라고 보다는 무슨 력이다? 어휘력이다 됐어? 바로 b번 b번도 우리가 흔히 많이 봐왔던 패턴이죠 출제의도 뭐야? 수일치고 뭐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 찾으면 되는 거니까 중간에 낀 뭐만 잘 무시하면 돼요? 수식어만 잘 걸러내면 돼요 다시 한 번 중간에 낀 뭐만 잘 걸러내라고? 수식어 앞에 주어 누구야? the effect요 중간에 낀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무시하시고 정답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is 이렇게요 웬만한 패턴들은 훅훅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됐지? 됐지? 바로 c번 c번은 살짝 복잡한 문장 구조죠 왜? a는 100% 동사지 근데 b는 동사가 아니죠 그럼 동사 쓸래? 말래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는 거니까 누차를 얘기했던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한 번이지만 두 번 쓰는 경우에서만 확인해놓고 이런 것에 해당이 되면 즉 문장의 동사를 또 써도 되는 상황이면 a가 정답이고 문장에 이미 주어 동사가 다 나왔어 그럼 답이 뭐가 되는가? bing이 되는 거겠지 되니? 그럼 일단 이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를 먼저 잡아봤더니 여기 좀 도치가 됐네요 more important 더 중요한이란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어쨌든 동사 주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간단하게 뭐가 나왔어 이미 이 문장에 동사가 나왔어 동사를 또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즉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거나 지각이나 사육동사가 나와서 동사 원형을 쓸만한 상황이 아니죠 동사 또 쓰면 돼 안 돼? 안 돼? 끝 정답 뭐가 되는 거야? bing이요 그러니까 이건 동사 있냐 없냐로 간단하게 풀면 됐던 문제입니다 별다른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봐 근데 거기 들어봐 이 문제를 왜 많이 틀리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원어민처럼 풀어요 their children are their children being their children are their children being 네 입에는 뭐가 익숙해? children are big은 번 적이 없는 것 같거든 무슨 원어민 납시였어요 넌 한국 사람이잖아 절대 그렇게 풀지마 출제 의도 보고 확인하는 거 똑바로 확인하고 알겠지? 출제 의도가 구조했으니까 무슨 개수 확인한다? 동사 개수 확인한다 아주 간단한 이유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쓰면 안 돼 그러니까 bing이 답인 거야 알겠죠? 그렇죠? 모두 교수 회사